김돈 2층 대명사의 김학습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을 책을 좋아하는데 I like his book. I like his book. I like his book. OK. 그래서 his의 뜻은? His의 그을 또는 그을 것. OK. 그래서 그들을. 걔들은 그녀를 좋아한다. 어떤 헷갈려버렸다. They are also well. 그리고 you are. Their dogs like her. OK. 허는 그녀. Their dogs like her. 자 근데 likes 했는데 여기에 누가. 다를 해보면 누가. 누가? 그들의 개들이. 뭐한다? 좋아한다. 그면 their dogs는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여러 마리니까 주가 들어가야겠죠.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 They죠. 네. 그면 likes 하면 안되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건 their 하고 her인데요. Their는? Their는 그들. 그들인데. 그건 있지.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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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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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들어오십시오. 잠깐만. 불고기에서 기다려주십시오. 그들의. 개들은. 그녀를. 그녀를. 그를. 그를. esar의 뜻은. 뭘까요? 왜 헷갈리 있냐 이거? 아 그 기억이 날 Nursם 향해. 자 그러면 좀 이따에 이어서 할거니까. 일단 시험지 있는거 알지? 예. 전 보네. 잘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우리들의 책을 좋아한다 같은경우에 You Likes our book이라고 했는데요. You likes 가 어디있나? 유 라이크지. 누가 다 만들 때 히쉬잇이 아니고 암만 길어봤자 히쉬잇이 아닌데 도즈가 들어가면 안되겠지. 정수는 안되겠지. 주의하시고요. 네. 시험치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컴온. 네. 자 우린 그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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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랑할지 랑 할지를 잘 모르네요. 자. 누가 다. 우리가 좋아한다. 히쉬잇 또는 암만 길어봤자 히쉬잇 아니야. 히쉬잇이 아니야. 위, 그럼 뭐 들어있어야 돼? 원래 모습 그대로 네 그 다음에 나는 그녀의 겨를 좋아한다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I like her dog 똑바로 합시다잉 네 She is dog 여기다가 이것을 적을래? 이거는 she is의 줄임말이니까 she is dog은 그녀는 개다 이런 얘기하는거야? 아니요 그녀의가 뭐다? 그녀의 허라는 두가지 뜻 뭐? 그녀의 그녀의 또? 그녀를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됩니다 네 그녀의 그녀를 소유격이 뭔데? 뭐뭐의 목적격은? 마머를 마머를 이것은 우리들 할 것이다 This is ours This is ours This is ours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네 아우 월 였으면 우리들 의니까 이런걸 보고는 소유격이라고 하고 소유격 얘는 우리들의 겉이니까 이런걸 보고는 소유격 플러스 아이고 겉 안 썼네 대명사라고 합니다 소유격 대명사 네 그녀의 커피는 그것을 커피는 맛있다 그것을 커피는 맛있다 커피는 맛있다 It's cup 그것을 It's cup 그녀의 커피는 그녀의 커피는 어디있어 그녀가 아니지 그것의 커피는 맛있어 It's coffee 아이 나 이거 마냥 맛있는 Delicious It's coffee It's delicious It's coffee 그것을 It's coffee It's coffee is delicious 이건가요? It는 이거야 이거야 이건 그것을 커피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이건 It's coffee 줄임말이야 네 아 너무할까 그럼 얘를 보고는 무슨 격이라고 그래? 그것을 그러니까 소비권? 소유격 아니 소유격 뭐뭐 의 그것의 나 책임새 난 그들의 책을 좋아한다 그들을 I like 좋아한다 Like I like Their book I like Their book Okay 이걸 Their 이름을 보고 뭐라 그래? 그들을 소유격 소유격 그들을 소유격 They Their Them 그 다음에 Theirs Theirs 죽격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데다 하다씨 앞에 네 Them 은 무슨 격? Them은 그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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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은 그것들 I 목적격 목적격 소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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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소유격 그럼 나는 그는 나의 책을 좋아한다 He like He like my books He like He like 가 있나? 네 또 그려줄까? He likes 누가 누가 좋아한대 아직 누가다를 이해를 못합니까? 누가다 주워 주껴 종사 하다씨 He가 좋아해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위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데이도 아니야 He is He is Does know 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Does 그래서 얘는 죽격 죽격 얘는 목적 손격 나 르리야 손격 나 머머를리 위드달 걔는 너를 좋아한다 I'm a dog I like you I like you I'm a dog 암만 기러봤자 뭐야 우리가 너를 좋아한다 암만 기러봤자 우리들의 걔는 likes 유 누가 우리들의 걔가 다시 말해 그것이 너를 좋아한다 아니야? 암만 기러봤자 뭐야? It 근데 왜 여기 도즈를 안 넣어? It likes you 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응 무슨 our dog like you our dog likes you 그래서 얘 하고 얘 무슨 격? 뭔가 우리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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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 척 소 소 소 소 모 뭐 이것 조금 웃겨 너를 뭐하지 너를 걔를 우리 그녀는 그럴 것이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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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그녀 하다시의 주인 아니, 홀 라이스야? 아뇨, 왜 이렇게 했다니? 무슨 겨우? 그녀... 그녀는 좋아한다 소우 겨우 그녀의 의이야, 이게? 아뇨... 주 겨우 주인, 하다시의 주인 하다시의 주인 그래서 주, 주인, 하다시 앞에 왔어 주인 겨우 얘는 히스 소이 겨우 뜻이 뭔데? 그 알, 그 알 또는 별 것 여기서는 뭔데? 그 의 좋아해? 그의 것을 좋아해? 별 것 그러면 뭐겠어, 이거? 그 알, 별 것 소... 육격 대명사 그냥 소유격이 아니고 뭐뭐 의니까 소유격은 맞지만 겉까지 쓰니까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뭐라고? 소... 소유격 대명사요 나는 그 과자 커피를 좋아한다 나는 그 과자 커피를 좋아한다 나는 그 과자 커피를 좋아한다 I like its coffee 그래서 뭐 I like its coffee 무슨 겨우 그 주 겨우 주 겨우 주 겨우 남 소유 소유격 대명사 정말요? 아 뭐 이것까지 붙여서 그것이 겉커피야? 아니 아니요 겉 붙이면 대명사지 OK 이 parce 아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래, 뭐라고? 소유격 대명사 브리프 그녀는 우리를 좋아한다 She likes She likes us Like us She likes her, she likes She likes She likes us Do you think you had an answers to us? No So She likes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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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격 우리를 머머리믹적격 무슨격? 목적격 머머리믹적격 저것은 나올 것이다 이것저것 That is in your art That is yours 그래서 뭐 That is in your art 너 올 것 설득 격행사 오케이 그녀는 좋다 She is good She is good She 그녀 그녀는 착하다 그녀는 착하다 비 무슨격? 죽격 오래걸립니꺼 그것은 그를 좋아한다 It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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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녀는 그녀는 숟가락 인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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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ikes him. It likes him. 그래서 격. 그것은 너무 좋아한다 그래. Like 좋아하다 주 격이야. 그녀를 목적 격. 너무 너리 목적 격이고 너무 우리가. 그녀는 그를 좋아한다 그녀는. 그를. 좋아한다 그를. 누가 다 만드는데 이 간단한 문장에 누가 다 만드는데 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누가 그녀가 뭐한다 좋아한다. She likes him. 아니죠? 뭐예요? 네? 뭐예요? She likes him. 그녀는 그를. 그녀는 두 격. 요거는 그를. 목적 격. 이것은 그를 것이다. 이것은 그를. 이것은 그를. 이것은 그를. 그럴 것이니까 소유 격. 맞죠? 남아올 것. 그럴 것. 소위 격 되면서. , 그녀는 그녀를. 나의 그여 그여? My dogs like you 기억 말해주세요 나의 개들은 좋아한다 너들 엄마의 좋아한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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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이 개의 소유자가 누군지 밝히고 있잖아 이 개들의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격 네 니 개 아니고 나의 소유의 개라고 네 소유격 그딴 너를 목적격 정신없다 근데 여기에 왜 likes가 아니고 like야 데이 라이 간만 길어봤자 데이 걔들이 좋아한다니까 이건 무슨 격이야 데이 그들을 그들을 먹을 격 그들을 착격 데이 라이프 하다시 앞에 있어 다른 격일 수도 없어 네 문장의 주인이야 네 좋아하는 애들이 애들이야 데이가 좋아한대 개들이 좋아한대 네 너의 개는 나를 좋아한다 여기 여기에 너의 개래 너의 개들이래 너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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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격입니까? 개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는데 개 소유격이요 어? 개 주격이 뭐 하다시 앞에 있으면 다 주격입니까? 아니요 얘를 안 만기려봤자 하면 뭐해요? 잇 그러면 잇은 무슨 격이야? 그것 에이 그것이 좋아한다 너의 개가 좋아한다 그것이 좋아한다 이게 주격으로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이걸 안 만기려봤자 한 게 주격 그동안 안 만기려봤자 한 게 주격으로 바꾼 겁니다 네 미는 미는 나를 목적적이요 아따 오래 걸린다 그녀는 우리를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그녀는 좋아한다 아 Likes He likes us 격 얘기해주세요 He likes He likes He likes He likes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I likes I likes I like them 나는 처음 좋은 거야 I like them I like them 아이 나는 주격이야 무드 앤 소유 목적격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이 I like you 나는 주격 목적격 이것은 너의 것이다 너를 넣을 것이다 그녀의 것 이것은 너의 것이다 이것은 너의 것이다 이것은 너의 것이다 이 아직 모르네 이것은 너의 것이다 이것은 너의 것이다 격 그녀의 것 소유 격 백명사 그런데 지금 헬을 몰랐어 헐라 그랬어 네 그 걔는 나를 좋아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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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이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어. 소유격.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잇이니까. 잇은 무슨 격이야 그러면? 잇은 그거를... 아니 이 문장이 it likes me 하고 규칙이 똑같대. 무슨 격이야? 잇은 소유격이지만 잇은 무슨 격이야? likes 앞에 있네. 누가 다 만들고 있네. 네. 무슨 격이야? 즉 격이요. 그는 좋다. 아따 오래 걸린다. 잇은 굿. 그는 좋다. 주 격. 아따 오래 걸린다. 이제 빨리 할 때도 됐다. 네. 나는 좋다. 어우. 아잉. 아잉. 격. 나는 좋다. 주 격이요. 저것은 굿을 할 것이다. 이것 저것. 저것은 굿을 할 것이다. 이것 저것. 그는 굿을 할 것이다. 이것은 굿을을. 그것은 굿을... 그들 이리오.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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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던... 그들을을이라는 걸 봤냐? 응. 그들을. 그들을. 그들 의야 지금? 어? Theirs의 뜻이 뭐야? 그들 을 아니 그들 을 그들 을 그러면 Theirs, Theirs, 저것은 그들 의 이답니까? 어? 그들 을까? Their면 그들 의겠지 어? 근데 Their가 아니고 Theirs잖아 네 그들의 무슨 격이야? 소유격 되면서요 아 아직 돌이켰어 진짜 이거 몇 번째인데 우리는 그들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들의 그것들을 We like them We like them 아 너무 오래 걸려 격 우리는 주격이요 그들을 그들을 소유격 댐의 뜻이 뭐야? 아니 댐의 뜻이 그들을 그들 의야 댐이? 응 아니 그들 을 무슨 격인데? 무슨 격인데? 넌 뭐 에 그들의 목적 격 나를 우리를 그들을 그녀를 그녀를 그를 다 목적 격 힘 미 댐 목적 격 그들의 목적 격 We like them Either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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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격이요 우리들의 개들은 나를 좋아한다 our dogs like you 오케이 격 우리들의 우리들의 소유 개들의 소유자가 누군지 얘기하고 있네 격 격 like you 너를 못 격 그녀의 개는 나를 좋아한다 her dog likes me her dog 몇 마리 한 마리요 likes me her dog likes me her dog likes me 격 격 그녀 그녀의 개가 나를 좋아한다 그녀의 저희 격 나를 목적 격 그녀의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 he likes me he likes me 격 그는 죽격 적격 그들은 우리를 좋아한다 날 그들은 우리를 너무 오래 걸려 이게 뭐야 소리내서 이키는 학습한 거 맞아 그들이 좋아한다 그들이 좋아한다 그런 데이 라이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할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할까? 너 이거 가리고 밑에 거 가리고 네 라이터와 알겠지? 네 고맙습니다잉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